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한 발씩 물러난 것입니다. 누구는 이제 와서 무슨 의미냐 이렇게 말하고요. 또 누구는 방탄 국회를 위한 꽁수 아니냐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대한민국은 중러 이래 일치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대명사 아베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쟁은 없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버 버시라고 그러니까 정말 듣기 좋죠? 하지만 우리의 뉴스버스는 마냥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B.U.T.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모자를 멋지게 쓰고 오셨네요. 네. 첫 번째 얘기해 줄 게 뭔가요? 네. 3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되게 좋은 말 아닙니까? 네. 이거 실화입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안보국회 일환으로 해서 운영위,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개최를 한답니다. 안보 관련 현안질이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또 일본 독도 망원 또 중국 또 사실은 또 영토 주권을 또 좀 침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추경안 심의 제기한다. 그래서 8월 1일 본회의를 열어서 모든 사안들을 다 처리한다. 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처리가 되는군요. 네. 그런데.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당시 데자비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7월 1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밀린 민생부반 처리하자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네. 불발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지켜봐야 된다. 끝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네. 한두 번 속였어야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잘 되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정의당 윤서아 원내대표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사람이 진보 대학생단체 간부였다. 아니. 그런데 이 소식은 정말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로 협박 편지와 함께 죽은 새를 보내서. 네. 그랬죠. 이게 극우 보수단체 회원의 수행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의당도 백색 털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런데 경찰이 택배 발송지 그다음에 cctv 영상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해서 추적을 한 결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줄여서 한대련이라고 얘기하는 이곳 산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유모 씨로 밝혀진 겁니다. 2000년대 중반 한총년 의장을 지낸 경력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꽃물결 대학생 실천단이라고 하는 산하단체를 만들어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행사를 또 주도하기도 했고. 그래서 친북 성향의 진보 대학생 단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또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우리가 왜 윤 원내대표를 협박하겠느냐.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진보 개혁 세력을 분열시키고 있다.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다. 이런 얘기가 보수단체 쪽도 아니고 진보단체 쪽에서 나오니 상당히 좀 문재인 대통령도 당혹스럽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체포됐던 유모라고 하는 분이 경찰이 질문을 하고 왜 그러냐 물어봐도 계속 함구하고 있다 그러더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단체 쪽에서 단체명의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함구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 지금 조작하다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한번 사실관계를 밝혀봤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민간 교류는 유지하자라고 희망한 발언을 좀 내놨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신뢰를 못하겠더니만 우리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로부터 군사정보는 받겠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거의 도둑X신포라고 이 얘기를 우리가 하죠. 한일 정상회담 당분간 하지 않겠다. 또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f 장관회의 때 경제산업상 면담도 어렵다. 이렇게 지금 대화를 깊이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불화수소 등의 수출 통제 이유도 안보 아니겠습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이유 역시 안본데 정작 또 중국에는 또 불화수소를 포괄적으로 또 허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요즘에.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스가 요시대 권방장관은 안보상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희망을 한 겁니다. 또 부산시 교류 중단 발표와 관련해서는 국민 간 교류와 자치단체 간 교류는 계속되길 희망한다라고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망해라. 우리는 계속 흥하겠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얘기죠. 무슨 떼쓰는 5살도 아니고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90일 전에 우리는 다시 계약을 이런 협정을 체결하기 싫다. 이런 의사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8월 24일입니다. 그날이.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보고 나서 우리나라도 결정할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내 항공사들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보니까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대한항공이 9월 3일부터 주 3회 운영 중인 부산 사뽀로 노선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부산도 9월부터 대구 나리따 노선 이스타항공은 부산 사뽀로 부산 오사카 노선 운행 전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무안 오이타 노선 운행을 전면 중단한 티웨이 항공도 다른 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까지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일본 관방상은 좀 뚱딴지 같은 매우 또 아전인수격인 그런 주장만 내놓고 있네요. 정말 뚱딴지 같은 일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관님.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과학과는 인연이 없는 청취자 여러분도 최근 들어 자주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불화수소.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이 불화수소에 대해서 일본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는 수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중국과 대만에는 포괄적으로 이 규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일 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정말 무슨 일인지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혁 변호사 모시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영이 앵커님. 지금 상황을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는 규제를 좀 깐깐하게 해서 안 팔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도 오히려 중국이나 대만한테는 그냥 다 사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지금 7월 1일 날 일본이 취한 조치가 크게 두 개였지 않습니까? 보복 조치가. 하나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미 시행 중인 바로 우리 기관산업인 반도체 제조에 들어간 핵심 소재. 그중에 하나가 불화수소인데요. 이것을 한국으로 나갈 때는 다 일일이 최장 90일 걸리는 건별 개별 심사로 그렇게 강화시키는 보복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막상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게는 한 번 허가받으면 3년 굉장히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그 포괄 허가지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건별로 최장 90일까지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허가가 안 나서.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에다가는 포괄 허가자 그래서 그냥 한 번 괜찮다 싶으면 3년 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팔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20kg 미만의 반도체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이제 일본 고시를 보면 20kg 이상이냐 20kg 초과냐 이하나 주기로 나눠서 이게 20kg 이하인 경우에는 좀 더 쉬운 포괄 허가 방식 중에서도 좀 더 쉬운 포괄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한국은 원래는 일본 입장에서 보는 우방국이라고 예전부터 사실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방국이라고 알려져 있었었는데 한미일 동맹은 어디 가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어렵게 팔고 중국한테 쉽게 파는데 특히 중국은 공산주의를 조금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나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 이제 중국은 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그렇죠. 바세나르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불화수소와 관련 있는 화학생물 무기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에이지 그룹에도 들어있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포괄 허가를 허용하면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4가지 세계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에 정확하게 다 가입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개별 그런 아주 까다로운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불화수소가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실명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화학 무기 원료를 쓰이게 되면 위험하다 해서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4개 정도 이런 것을 수출할 때 좀 어떤 서로 간에 좀 규칙을 지키자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규칙들이 있었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다 가입을 해가지고 잘 지키고 있었고 중국은 이제 한 군데 정도만 가입해 있고 나머지는 또 가입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잘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는 위험하다 그러면서 안 팔고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트라고 하는 세계무역 규범 그 협정을 보면 10조 3항에 이런 수출 규정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명백하게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일본이 당장 이번 주 그러니까 8월 2일 정도에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화이트 리스트가 좀 정확하게 뭔가요? 그러면. 백색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 경우 우리 법에도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낯선 제도가 아니고 이 백색 국가 제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9.11 테러 전에는 리스트 그러니까 특별히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떤. 나라들의 리스트. 네. 그러니까 특별히 개별 허가가 필요한 품목들 좀 민감하고 군수용이라든지 또는 군수 민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나 기술 목록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록에 들어있으면 허가를 반드시 받아라는 거고 이 목록이 없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수출할 때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불화수소는 이미 이 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색 국가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었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은 백색 국가이잖아요. 그런데 백색 국가인 상태인데도 불화수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복 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록에 들어있는 것은 백색 국가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규제를 하는 건데 9.11 테러가 나고 나서 미국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것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겠네요. 그게 한 1,100여 개 정도 되는 품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목록에 있지 않은 걸 어떻게 다 일일이 규제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 수출업자를 위한 제도이죠. 좀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허가 없이 수출을 해도 된다. 그런 나라들을 지정을 해 주는 게 백색 국가이죠. 그래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의 의미는 목록 외의 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분사적으로 전용될 그런 상황,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는 허가를 받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개의 반도체 부품 소재 이거 이외에 한 1,100여 가지 정도 되는 물품들이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대상이 되는데 그러한 물건들에 대해서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에 들어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수출을 좀 자유롭게 그동안 해왔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외가 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곤란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느 정도 곤란을 겪게 되느냐 하는 더 근본적인 절차가 하나 남아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지금 백색 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백색 국가인 한국을 전제로 해서 아까 리스트에 올라있는 품목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리스트 품목에 대해서 허가 방법을 일태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포괄허가로 정했고 우리는 개별허가로 정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리스트 품목마다 다 허가 방식을 정하는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절차가 따로 남아있습니다.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현재 규제 대상인 리스트 품목에 대해서 백색 국가용 포괄허가는 이제 허용이 안 되겠지만 비백색 국가용 포괄허가를 어느 범위에서 허용해 줄 것이냐. 그 전면 고시 개정 범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타겟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큰일이 났다고 무조건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그 고시가 어떤 식으로 개정되었느냐를 보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다 현재 이미 비백색 국가거든요. 그 나라들도 일본과 동상적인 무역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 것 같은데 사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 나라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외국으로 수출을 할 때 내가 A라는 나라를 좋아하면 그냥 좀 잘 편하게 주고 B라는 나라를 싫어하면 좀 까다롭게 주고 이게 다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드는 나라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이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옛날에는 잘 주다가 이제는 안 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은 뭐 아니다. 우리 기준은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국제법적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공급하는 측에서의 어떤 약간의 차별이라 그럴까 그런 것 자체를 오랜 동안 국제통상법은 그것과 싸워온 역사라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각 나라에게 어느 나라에게나 평등한 조건 차별 없는 조건으로 무역을 해야 된다. 이른바 최해국 대우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국제통상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죠. 따라서 물건을 공급한 일본이 어떤 자신들의 그런 선호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더구나 이번에 이 물건이 자동차와 어떤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경제 근강이 되는 산업의 핵심 원천 기술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예는 세계통상 질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전에 아랍전쟁에서 아랍권이 석유라는 어떤 기본적인 소재를 금수 조치한 것에 비견할 수 있는 대단히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되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범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죠. 세계무역기구에서는 그동안의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그게 바로 가트 10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이 되어서 모든 나라들에게 차별 없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혜국대로 하는 그 기본 원칙은 아예 1조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쓰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려서 딱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큰일 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일 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이 핵심 원천 기술 부품에 대한 우리의 산업 생태계 그것이 잘 조성되는 데에도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근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통상전문 송기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과 함께 우아한 정치 토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편파적으로 공정한 정치 토크 우아한 정치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아한 정치가 어딨냐. 하지만 국회에서 우아하게 열심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 기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말 대신에 우아한 언어로 명언을 쏟아내는 정치인.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코너명을 취업했습니다. 우아한 정치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격주로 우리가 좀 뵙고 말씀 나눌 텐데요. 우아하게 정치 얘기해보자. 이게 가능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우리 이해운 의원님은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하시죠. 정보위원은 정확히 뭘 하는 건가요 국회에서? 피감기관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상대하는 기관이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그다음에 과기부 경찰 등등 이렇게 정보를 다루는 모든 부서를 저희들이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통과하는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요한 정보위원장으로서 안보 이슈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nll을 월선한 북한 선언들을 우리가 어제 돌려보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너무 쉽게 풀어주는 거 아니냐. 북한에서는 그 러시아 어선 한국인이 승선했다는 러시아 어선은 열흘이 걸려가지고 풀어줬는데 이거 너무 성급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이해가 되죠. 북한이 우리한테 이렇게 괴롭히면 우리도 비슷하게 좀 괴롭혀야지. 왜 우리는 이렇게 나이스하게 해주냐라는 건데. 정부 설명은 원칙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대공혐의점이 없고 조사해봐서 기순의사가 확실하면 지체 없이 즉각 돌려보내는 거다. 그리고 북으로 보내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상송환이 있고 판문점 송환이 있다. 그런데 해상송환의 경우는 대부분 기간고장이나 단순한 착오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당일날 바로 돌려보낸 적도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사실 대공혐의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꼬치꼬치 따지지만 좀 반박하기가 좀 어려워요. 침투 경로를 봤더니 예를 들면 장소, 시간, 내려온 항적이나 방법 이런 걸 봤을 때 또 대공혐의점이 없다. 또 신체 조건. 이게 이제 노동을 해서 생긴 근육하고 그다음에 군사훈련이나 여러 가지 공작원 훈련 같은 것을 받아서 특수훈련으로 생긴 근육은 위치나 강도나 양이나 이게 다 다르다. 우리가 다 그런 거 조사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저희가 참 반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보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냥 보낸다.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어제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에서 자꾸 목선에 내려오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목선이라고 하는 걸 가장해서 혹시 우리의 해안경비 시스템이나 태세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 있다 이런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배 자체는 간첩 행위를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이나 이런 걸 보기는 어려워도 어떻게 보면 고기잡이배, 오징어잡이배를 가장해서 내려와 보고. 그래서 내려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룰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정보위원장으로서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얘기하신다고 보고를 받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설명을 반박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5일에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또 동해로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 왜 이럽니까? 김정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남한을 자기들이 보면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하는지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곧 타게 돼 있는 8월달.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지 말라라는 신호이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F-35A라는 어떻게 보면 전투기, 스텔스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견제고 날리는 거다라고 분명히 자기들 속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견앙한 미협현이다. 이런 걸 분명히 무력 1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라. 한섭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한테 일단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럼 추가 도발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남, 대한민국을 미협하려는 용도이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한미군사훈련, 연합훈련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새로운 신형 무기 도입하지 말라 이건데 우리가 이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추가 도발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뭔가 좀 대응을 해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미군사합의 같은 거를 이제 따져야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한미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은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따져야죠. 이거는 1조 위반이 확실하거든요. 서로 적대적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를 해놓고. 그렇죠. 아니 적대적 행위라고 자기들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위반 아닙니까? 그럼 이 위반에 대해서 따지고 군사공동위원회 같은 거 열자고 하고 그다음 특히나 탄도미사일 같은 것은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유엔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했잖아요. 그럼 유엔도 안보리 소집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여기서 제재를 강화하자고 우리가 주장하고 해야죠. 그런데 정부가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발사체가 물론 발사는 동일적으로 됐지만 우리나라를 향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미국 자기들한테 위협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지 대한민국에 위협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보면 미국을 겨냥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거다라는 걸 굉장히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겨냥했다고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그게 우리나라를 향한 위협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동맹인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건데 미국 자기들 본토 겨냥 안 했다고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유엔 결의 위반인 걸 분명히 문제 삼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동맹인 미국한테도 왜 유엔 제재 위반하는데 가만히 있냐 소집해라 하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요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게 지금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 아까 원님 말씀하신 1조에 서로 적대적 행위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위반한 거다라는 전제 하에 9.19 남북군사합의는 폐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과연 이 군사합의 폐기가 대안이 됩니까 그러면? 아니 이제 폐기라기보다는 짚을 건 바로 짚으셨어요. 위반이라는 거. 그런데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기하는 게 능사라기보다는 폐기하자고 하는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당장 폐기하는 거 전에 해볼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1조 1항 고1국 군사합의 1조 1항 위반은 분명하니까. 그럼 이걸 어겼으니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소집해라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9.19 합의에 있어서 지금 맹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탄도미사일을 담지 않은 거 이런 부분이 맹점이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서 어떻게 보면 군사합의서를 개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가 분명한데 왜 이거를 짚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쟁하자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죠. 전쟁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따지고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안 하면 전쟁이 오히려 나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핵무장론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뭐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까지 할까 싶기는 하지만 핵무장이라는 게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모든 어떤 우리 결정이라는 것은 그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편익. 그 대신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입해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소위 mpt라는 거를 탈퇴하고 핵을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제사회의 어떻게 보면 제재 대상이 바로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도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일본 하나가 저렇게 경제적인 제재를 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난리인데 당장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 mpt를 탈퇴하고.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교육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중국이 당연히 이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경제보복 당연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는 걸 감안하면 그런 핵무장보다는 제 의견은 오히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 그다음에 나토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방법. 나토식 핵공유 이런 게 오히려 더 먼저 취해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은 그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태도하고도 맞지 않는 거고 국제사회에서 지향하는 바하고도 틀리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전에 일본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달 2일에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계속 얘기한 것은 외교천내를 가동해서 뭔가 좀 해결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외교천내를 가동하는 수가 있을까요? 저는 투트랙을 동시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국제사회에서 다자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며 지금 일본이 이거는 분명히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행위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많이 알리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일 간의 양자외교를 통해서 이게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보는 그런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번 7월 말 8월 초 열리게 되는 아시안지역안보보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ARF.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죠. 예를 들면 국제사회를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포럼 같은 걸 다자외교를 하고 나면 항상 결론으로 의장성명 이런 게 채택이 됩니다. 그 성명에 일본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 자유무역 원칙 위반이다 등등을 최대한 늦도록 뛰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한일 간의 외교장관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게 예를 들어 우리가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보여줘도 지금 당장 일본이 요구하는 안 우리가 주장하는 안사의 간극이 커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협상의 의지가 있다. 이런 것 정도만 보여줘도 더 이상 확전되는 걸 조금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우리 대화할 의사 있다. 대화하자. 그래서 그랬는데 일본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실질적인 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거하고 말로만 하는 건 다르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인 거는 말로만 한 거다.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 진정성이 없다기보다도 일본이 좀 더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협상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양자 외교장관회담에서 좀 가능하죠.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와야 된다.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징용으로 인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일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참여해야 된다. 지금 보면 1 플러스 1에서 한 발짝 못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 플러스 1에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협상의 의지가 있다. 이걸 좀 더 보여드리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강제징용 판결이 좀 직접적인 그런 이번 사태의 원인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먼저 좀 일을 풀어보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일본에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낙연 총리를 보낸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지난번에 박미 의원단에서도 특사 얘기 나왔거든요. 이해원 의원께서는 이낙연 총리가 과연 대화의 물건을 틀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일본 통이시기도 하고 일본에 워낙 애정이 많으시고 친한 인사들과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슨 채널이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가동해야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국회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추경을 좀 처리하기로 하고 또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여기까지인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서로가 조금만 역지사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당은 야당 시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야당도 우리가 국정운영을 했던 그 시절 야당이 찬성 안 해주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좀 생각하고 서로가 역지사지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한국당 국회 소진 요구가 방탄국회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3위라는 국회가 무슨 방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탄국회라는 거는 체포 구속을 국회 동의 없이 못한다는 거거든요 회기 중에. 그런데 지금 한국당 의원들 체포하고 구속 대상은 없습니다. 그냥 소환해서 조사하라는 건데 좀 피해 다니는 몇 사람이 있는 거니까 방탄국회하고는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아한 대화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아한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FM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우리 출발 새 아침은 여러분의 참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 문자 보내주시고요. 8시 뉴스 들으신 다음에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9시 뉴스 들으신 다음에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